삼성바하로직스가 지난해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시장에서 매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바하로직스는 지난해 세계 바이오 의약품 CDMO 시장에서 매출 비중 9.9%를 기록해 스위스 제약사 론자,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 미국 캐털런트의 뒤를 이었습니다. 삼성바하로직스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은 2조 6,743억 원으로 상반기에만 매출액 2조 원을 돌파한 건 창립 이래 처음입니다. 지역별로는 북미 매출 비중이 절반 가까이로 가장 높았고,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이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 세계 전체 바이오 의약품 CDMO 매출 규모는 196억 8천만 달러로 파악되며 삼성바하로직스는 10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바이퍼는 두 조절에 dal상으로 가장 높은 기준 매출이 있어냉습니다.